아 블랙하이저네 크으... 근본아닌가 블랙하이저 아 나 마음의 준비가 덜 된거 같은데 어우 얘 물약 안먹어요 아닌가 물약은... 아니 근데 물약 안먹는거 같은데? 어 잠시만요 어 물약좀 제발 어흑 천천히 가자 천천히 요거 누르고 어우 도우 날라갔네 물약좀... 아 나 물약 없으면 안되는데 이거? 어흑 아니 물약 왜 없어요 근데 이거 아 죽었다 아 물약 세팅 안되있음 저 이거 못깁니다 물약충이여가지고 어 이거 딜돈 못가겠다 47초 넘어가라 제발 어우씨 스택을... 아이고 아 잘못 눌렀네 스택 살라그랬는데 잘못 눌렀어 원하자 짱 율로 율로 흥 성장 흥 말은 짱 오우씨 물약 가위적 깐진하네 근데 빠지니까 왜이렇게 허무하냐 아 이거 안되나보다 아니 내가 딜을 너무 못넣나봐 아 노브를 안썼다고 아 아주 중요한걸 아는데 아 60포네 다음번부터 무난하게 넘어가겠구만 47초였나 45초 오오 뒤질뻔했네 아 진짜 몰래 아니 왜 안나와요 아니 이건 아니지 아니 설치해놓고 왔는데 왜 안나왔냐 아 개호반데 아니 아 나 설치해놓고 왔는데 왜 안나왔냐 아 설치해놨는데 아 마지막에 시간이 다 됐나봐 아 아 아 이런 실수가 변신을 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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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바이넌이 있는데 와 개쎄 보이네 이게 카이저, 카이저 왜 이렇게 쎄 보이냐 아니 왜 안 때려 아우 씨 아우 나도 진짜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하나도 모르겠어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스택을 쌓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지? 나 카이저 유일 처음 해봐 오오오 쉣 어어 제발 아 하아... 하핳핳 아이 너... 억울하다 진짜 으흐흐흥 으흐흐흑 으흐흐흐흑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았 다른건보다 물약높이기가 너무임들은가 오우, 쉿. 근데 뭐 먹어야 되는 거 있나요? 뭐 말귀를 있어, 저거 하나 오나. 오케이. 틈이 왜 매일 바뀌었냐. 오케이, 아아. 깨드렸구요. 아, 빡세다. 아, 나도. 아니, 손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나도. 바인더를 쓸 여유가 없었어. 아, 카이가 재밌는 캐릭터야 참. 아, 되게 쉬운 편인 것 같은데. 난 되게 딜을 못 했어. 아, 아, 아이야. 음... 보츠 양갈래 길이구나 근데 노멀윌 솔프랄 정도면은 하도윌파티 가야되는거 아니야? 어쨌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